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는 76만 천원에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5일선을 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날 종가가 75만 8천원이었는데 오늘은 또 76만원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하면서 장중에 77만 7천원까지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76만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76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77만원 또 75만원 이 사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의 76만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5일선이 5일간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5일 2평선이요 5일 2평선이 지금 76만원대에서 옆으로 누워서 버티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의 움직임이 고점 탈환을 앞두고요 예 80만원대를 지금 고점으로 두고선 주가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80만원까지 오면은 또 주가가 내리고 이걸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가를 찍은 게 82만원이죠 그 다음 최고가가 79만 천원이죠 그 다음에는 79만원인데 요번에 이 79만원을 돌파하면서 79만 9천원을 찍었어요 요렇게 80만원 언저리까지 계속 와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왔다가 차익실현물량이 나오면서 확 떨어집니다 또 반등을 줘요 또 확 떨어져요 또 횡보하다가 또 반등을 줘요 또 확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 날이 가장 핵심이었죠 이렇게 주가가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상태 요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확 줄어가면서 바로 거래량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는데 요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뭐냐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 즉 이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에코프로가 안 좋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확 하고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아 이거 못하려나 보다 그러고선 던져야 돼 봐요 지난번에는 못하니까 던졌어요 못하니까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하니까 던졌는데 못할까봐 던져진 거지 아 요번에 또 올라왔는데 정거점 79만원을 딱 찍었더니 자 79만원 찍었어 요번에는 돌파 또 못할 거니까 여기서 팔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받아 올리면서 올린 다음에 79만 9천원 찍은 다음에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76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안 빠지고선 계속 횡보를 합니다 요렇게 횡보하고 있는 사이가 벌써 며칠이 지났냐면은 하루 이틀 3 4 5 6 6일이나 지났어요 6일 6 영업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훨씬 더 지난 셈입니다 자 주식은요 횡보를 계속해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오르던지 내리던지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그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서 여기서 횡보를 5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2주가량 횡보를 하니까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위로 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80만원을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횡보를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할 때 이때도 거래량이 극감했죠 이거 봐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극감하죠 그러다가 올라갈 때 다시 또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또 내려와서 거래량이 줄어서 지금 거의 거래량이 바닥이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있던 현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여기에서는 낀봉이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21선이 이 노란색 선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61선이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 주가가 계속 이 평선 사이에 압력을 받아서 한쪽으로 뿅 하고서 튀어 올라가면은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멋지게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나오고 올랐어요 오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80만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있는 이런 모습이죠 똑같아요 이때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평선이 다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자 봐봐요 이때도 5일선 10일선 20일선 자 이렇게 다 모였죠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평선은 다 밀집하면은 수렴하면은 확산 벌어지죠 자 이게 또 벌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모여야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5일선을 잘 봐요 이제 좀 크게 볼게요 자 봐요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7월달에는 이렇게 5일선이 가고 누웠죠 이제 11선이 이격이 여기서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점점점점점 갈수록 11선과 이격이 줄어져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격이 이제 그죠 이거 봐요 이만큼이죠 지금 이격이 이때는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죠 21선 이 노란색 선이 이게 21선인데 21선과 이격도 이때는 이렇게 벌어졌는데 21선 이격도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 이격이 좁혀진다는 소리는요 이제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또 한 번 나올 때가 돼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면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는 것을 딱 확인하고 쳐야 되는데 계속 좋은 현상이 뭐냐면은 요 봐요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요렇게 윗고리가 요렇게 요렇게 달려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왜 그럴까요 요렇게 쳤을 때 올릴 때에 누군가 팔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내리는 거예요 올랐다가 누군가 파니까 조금 내리죠 요런 현상이 아주 작게 하루에 거의 2%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이 길이가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 파는 물량을 갖다가 자꾸 받는 겁니다 만약에 윗고리를 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윗고리에서 누군가 팔아가지고선 아 진짜 다 팔았구나 그러고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윗고리를 자꾸 조금조금하게 다는데 안 떨어져 주가가 그죠 봐요 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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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날도 작은 아주 작은 음봉이죠 그리고 또 위에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요렇게 내린 거죠 결국은 장중에 한 번씩은 왔다 내리고 왔다 내리고 요렇게 되는 걸 뭐라고요 누군가가 자꾸 파는 것을 받아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받아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으면은 움직이는 폭이 이 캔들에 캔들에 움직이는 진폭이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의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단봉이 되겠죠 점점점 그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어요 거래대금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다 나온 게 다 확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세력이 그 다음에 올립니다 예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요렇게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에코프로는 잡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수급이 매수 매도세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트에 딱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차트 분석이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면서 앞으로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 모양을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7월달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6월달에 에코프로가 5일선 11선 21선까지 슬슬 이렇게 다 밀집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밀집시켜놓고 첫듯이 이번에도 밀집시켜놓고 또 한 번 8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7월달에 또는 7월이 오기 전에도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죠 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보이면은 무슨 근무기 운동도 아니고 에코프로 주주들 한주 더 사기 운동까지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걸 좋은데 한주 더 사기 해서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 위한 이런 아주 좋은 운동은 좋은데 여기다가 요거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봐봐요 여기 대차해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사요 에코프로를 산 다음에 여기다가 대차해지 해달라고 증권사에다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네이버에다가 대차해지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 대차해지 하는 요 방법이 블로그마다 다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라하셔도 좋아요 요렇게 보니까 해지에 대해서 블로그마다 아주 잘 설명이 돼있고 하는 방법도 잘 써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선 하기 좀 아유 눈도 어둡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증권사 했죠 키움증권이면 1544에 9000번이에요 증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에코프로 내거 대차해지 해주시오 딱 얘기하면은 얘네가 잘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차해지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80만원 돌파하면은 숏커버 숏커버에 이어서 숏스퀴즈까지 여기까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한번 7월달에 한번 멋지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차트에서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 이거에요 요거에요 요게 뭐야 요게 핑크색선이 요게 중심선입니다 제가 이 중심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야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에코프로가 지난번에 30%가 빠졌을 때도 마이너스 30% 빠졌을 때도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게 밑에 요 중심선이 수평으로 쫙 수평으로 붙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모든 주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중심선을 놓고선 보시면 추세가 요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상승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렸을 때 중심선 위에서는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요 자 이번에 80만원을 에코프로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요 중심선이 요렇게 계단식으로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에코프로는 이 가격까지 절대 안 옵니다 이 위에서 중심선이 어디서 이제 계단으로 딱 계단을 계단의 형태를 만드는지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 다음번에 떨어져 봤자 그 중심선까지구나 요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요 중심선을 깔아 놔야겠죠 그래서 요 중심선을 추세에 추세를 가늠하는 지지와 저항을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데는 최고의 선이 바로 중심선이다 그래서 요 중심선을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요거는 꼭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중심선 요 설정하는 요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정말 아주 쉽습니다 요기 노트북에다가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버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에도 깔아서 앱에다 깔아가지고선 볼 수 있는 요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드리니까 요건 꼭 설정을 해서 보시면은 아주 좋아요 유튜브에는 유튜브에는 이거를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직접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 에코프로의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정말 딱 2분만 요 자료는 2분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해서 초보자도 아주 쉽게 쉽게 차트에다가 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추세와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도 다 대입해서 보시면 네 그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요 중심선 중심선을 딱 수평으로 놓고 계단식으로 짝짝 올라가고 있는데 중심선까지 오니까 어떻게요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홍주식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수에두에서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수익을 냅니다 홍주식의 vip 회원님들이 보는 영상입니다 자 요 영상은 제가 하루 전날 미리 내일 할 종목을 딱 영상에서 찍어가지고 내일 이 자리가 오면은 또 기법의 자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라고선 딱 찍어서 보내드리죠 그 자리가 바로 중심선 자리였어요 물론 중심선 기법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중심선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심선에서 요렇게 실제로 중심선에서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멋지게 수익이 난다 요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이 왔을 때에 지지를 받으니까 짝 DYD 예 6월 7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상한가까지 요게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러한 멋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주식 회원님이 또 요렇게 멋지게 짱짱하게 수익이 났다고 또 인증샷을 올려주셔서 요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요 보세요 요기가 지금 2700원 부근이 중심선이었어요 그죠 딱 요렇게 중심선 부근에 왔을 때에 또 영상에서 미리 하루 전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24% 반등 나오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까지 가는 이러한 큰 상승이 중심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멋진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한 요 중심선 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설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보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2분기에도 실적이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딩이 그러니까 기대 증권사 기대보다도 더 큰 실적이 지금 잡힐 것이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7월달이 되면 실적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에코프로 비행의 또 상승과 또 에코프로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 자 이런 부분들이 7월달에도 숫자로 잡히면서 또 한 번 멋진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7월달에 또 한 번 멋진 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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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